나한테만 꼭 맞춘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하다면 주목!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내 손안의 건강비서 개인 맞춤 영양 건강검진 결과와 고객정보까지 반영한 개인 맞춤 영양 AI 알고리즘으로 나에게 맞는 제품을 딱 알려주고 알레르기 성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알려주니까 더 안심하고 더 믿을 수 있고 매달 딱 필요한 만큼 정기배송으로 꾸준한 건강관리까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내 몸의 변화까지 관리해주는 개인 맞춤 영양 전문 영양사와의 화상상담으로 언제 어디서나 맞춤 건강솔루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진 결과를 어렵지 않게 이제는 개인 맞춤 영양 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로 확인하는 건강검진 결과는 이제 그만! 스마트하게 건강상태를 확인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설문조사로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맞춤 영양으로 추천해주니까 저만의 맞춤 제품이라서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기배송을 통해서 꾸준히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좋아요 저한테 딱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주는 건강비서가 생긴 것 같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내 손안의 건강비서 개인 맞춤 영양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